네 오케 알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깨고 있는중이라 아 그래요? 네 초대해주세요 손 한번 둘러보고 이야아 아 예에에에에에 제대로 시작이구만 이제 상원타운 아니다 저기요 저는 원시인인데 왜 벌써 다 차례 입으셨네? 저 저 문명인이거든요 저는 네 일단 따라오십쇼 208 직원님 그만큼 찍어야될만큼 위험합니까 게임이? 어 우와 이게 굉장히 위험한게 랩터 이룬앤들이 굉장히 빠른데 강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려면 한 180정도 찍어놔야됩니다 잘 보시죠 구호님 지금 기절했지 않습니까? 네 기절하면 이렇게 신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템 좀 줄거야 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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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이외 아 네 어퍼컷 한대 맞으면 기절하는구나 이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코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질려고 컨트롤 했는데 컨트롤 들으니까 공격을 하네요 이외 컨트롤 컨트롤 나가면 주먹 나가거든요 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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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지? 저 뒤에 있습니다 여기 꼬핀 5호기 있어 뒤에? 쫀득 1호기 꼬핀님꺼 레벨 20.. 28 쫀득 1호기 내가 타고 있는건데? 저기 쫀득.. 여기 꼬핀 3호기 있습니다 꼬핀 2호기인데 여기요? 네 와 인상적이네요 생긴게 꼬핀 2호기? 너무 느리다 제가 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큰 공룡이 날릴거에요 여러분 아 엉덩이 치워 엉덩이 치워 엄마 이 큰 공룡도 약점이 있겠지 헐 없잖아 오오 위험해 위험해 야 없는데 약점이? 그거 조심하십쇼 걔가 요기 요기 여기서 최강 공룡입니다 걔 티라로사로스 못잡습니다 쟤 그래요? 얘는 테이밍 못해요? 테이밍 하고싶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얘 테이밍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작가능한 아이템 흐흠 제작가능한 아이템 펫불 이런거 필요없는데 엔그램 포인트로 일단 뭐를 만들어야겠구만 뭘 만들지 처음에 뭐 만드는게 좋아요? 돌 도끼? 일단 도끼랑 곡괭이랑 창류 네 다 도끼랑 네 곡괭이랑 곡괭이는 만들었고 투창 창? 네 맞습니다 수..투창 걸음 완전 느려졌다 펫불은 페일이 없을 것 같고 뭐 나는 소리 들리는데 뭐야 이거 저 왜 날죠? 하하하하 저 왜 날아요? 오 뭐야 아 어떠십니까? 오 오 이거 좋은데? 네 제가 저번주에 꼬피님이 이러고 놀었거든요 아 우와 그거 아십니까 네 뭐야 이 바다에 백상아리들이 참 많습니다 아.. 지금.. 지금 됐습니다 나중에 구경하고싶어요 어 저기 개복지있다 개복지 한번 구경해보실래요? 어 가오리도 있네 네 오케오케 구경시켜드림 자 이제 쪼끔.. 쪼끔 거리 벌려주세요 쪼끔만 거리 벌려주세요 개복지 맞나? 개복지점 사는건데 아니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? 괜찮나? 실 저기 멀리 상어같은것도 보이네요 저 빨리 데려다주세요 저 앞에 뭐 있거든요 지금? 저기요 예? 남자라면 남자라면 홀로 한번 빠져나와보십쇼 잡았다? 우와 뭐야 저 죽을뻔했어요 아니 저거 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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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코기 저거 몇 호기있냐 저거 꼬핀 꼬기야? 유코기 유코기? 예 유코기 저거 타고날릴 수 있거든요 저것도 저것도 타고날려요? 예 와 개꿀인데 어 근데 저거 되게 빠르다 근데 진짜 응 크다닥과가 움직이네 형 한번 타보자 아 쏠리겠구나 오케이 쪽에 썰어진거 같아 예 안 물죠? 안 보네? 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거 저희 그 중간에 보면은 살짝 뭐 부엌같은데 있거든요? 네 예 그걸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인벤에서 만들 수 있고 작업대 같은게 있거든요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는게 또 따라있기 때문에 예 부엌같은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큰공룡은 못 타고 다녀요? 큰공룡? 저 브론토사우루스 말씀하신겁니까 혹시? 네네네 브론토사우루스 네 브론토사우루스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 지금은 지금은 아마 잡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자카로 혹시 브론토사우루스 잡아봤냐? 티라운드 두마리로 잡아보고 저거 저거 테이빙하려면은 저거 해야되잖아요 예? 일단 기절시켜야되잖아요 예 기절시켜야되서 이게 음 마치 총알 몇팔 몇팔이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게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따가 이따가 와 얘네 똥도 개끄네 예 똥이 굉장히 큽니다 걔네 똥 크기도 특대네 맞습니다 아마 브론토사우루스가 여기서 제일 클걸요 아마? 일단은 힝토베리가 썩었습니다 어 썩기 시작한다 먹어야지 저거님 여기 오십쇼 여기 작업대 E 눌러서 작업대 E 눌러서 밑에 보시면은 그 저 방탄옷들이 다 있거든요 네 방탄옷들 입으시면 됩니다 방탄옷들 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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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기를 좀 올리면 좋아요? 예? 무기를 좀 올리면 좋아요? 네 무기류를 꼭 필수입니다 철제 무기류 음 어 하나 꼈는데 사라졌어요 나머지 누가 닌자 했거든요 예? 하 저기서라 꼽힌 저 도둑놈이다 도둑놈 내 옆으로 꼽에 기절시킨 다음에 뺏을거야 내꺼야 내꺼 내꺼하고 내 키 빨라 마이씨 하하하하 와..이씨 역시 습관습시다 그러면 반만 주세요 저 둘 다 맞춰드릴게요 오십쇼 오케오케 철 많아서 제가 철 에잇 하하하하 안 돼~~~ 안 돼 내가 뭐 이게 나코베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나코베리 먹이지마 낙후벨이 먹으면 낙후벨이 먹이면 마비수칙 올라갑니다. 이거 어떻게 들고 댕겨요? 저 배부러요. 저 배부릅니다. 들고 댕기고 싶은데, 꼬피님. 어떻게 들고 댕겨요? 근데 이 꼬피님 지금 옷을 다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이걸 다 빼십시오. 그럼 이제, 이제 구멍님께 댑니다. 아니야! 안 된다! 아! 꼬피님 얼마 부쳤어요? 그리고 이제 이 꾹 누르시면, 그만한 이러면 안 돼요! 이를 꾹 누르시면 신체삭기가 있거든요. 신체삭기를 한 다음에 이제, 케인 누르고 뛰어딘시는 게 됩니다. 어? 나는 없는데? 이 꾹 누르셔야 돼요, 꾹. 꾹 눌렀어요. 에이씨! 아아! 저 제 몸 가지고 생체 실험하면 안 됩니다. 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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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놀자꼬피! 코핀 가라요. 아아아아아아! 코핀 돈 벌러와라. 아아아아! 코핀 어디갔지? 여기가 어디요? 일어났나? 아니야. 이 누워계신데? 뭐야! 낑겼어 코핀님! 안 된다! 코핀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! 어 뭐야, 일어났다. 어디있지? 갑자기 쿵척대면서 일어나셨어 어디갔지?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어 일단은 저희가 독수리를 먼저 잡으러 갑시다 자카라 자카리가 너가 그 형껄로 아 이렇게 하는건가 됐다 어 됐다 됐다 자 출발합시다 오예 가자 자카라 누구야 그거 아 이거 콤피님 저기 있습니까? 나의 전쟁이라 혹시 같이 따라다니고 있니 지금? 저는 근데 타려면 안장이 써야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안장 그거 없습니까? 아는 없금만 입니다 안쓰고 있어요 안장이 그러면은 그 콤피님 데리고 가십쇼 어 무슨키 놀라야돼 오른쪽 클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따로하십쇼 콤피님 데려가요 팔로미 팔로미 짠 오예 팔로미 팔로미 아 무거워 무거워 뭐야 무거워 템 좀 버릴까요? 네 그 꼬피님 템도 좀 버리십시오 꼬피님도 돌 버리고 나무 버리고 돌 에고 철도 있는 철도 버려도 돼요? 네네 다 버려요 잠깐만 철이요? 철은 안 되는데 철 몇 개 있습니까? 28개 28개 안됩니다 어디서? 그러면 보관함에 넣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철이 중요한 자원이라서 어 나 뛰었어 낙사아악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구나 네 살짝만 돼도 죽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일대스를 하네 말도 안 돼 어떻게 날죠? 이렇게 날으면 되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시고 쉬프트 누르면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그 오른쪽 위에 번개모양 있죠 네네 번개모양 다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 따라오십쇼 이제 자 여러분들 다 따라오십쇼 이제 오케이 머리 어 기절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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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킬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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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코 일단 스테고사로서 잡아요 일단은 제가 이 안에 지금 수면제를 넣어놓을테니까 네 아 됐다 이 구방님이 이거 보시고 지금 보시면 지금 기절 수치있죠 이렇게 이 가 내려오십쇼 아 어떤건지 알아요 그 피티스테 해봤어요 네 기절 기절만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러면 최고 고기 좀 구해오겠습니다 자 자카라 그럼 시카만거 먹으면 되자 시카만거 어 피라노 한번 유인해볼게요 깝시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도도 잘 먹네 나 보여요 자카라? 저런 애 성공했다 도도 우와 이런것도 생겼구나 도도의 이름을 도도의 이름 캐쳐베드 이따 뜬다고? 형 대충 방송먹어 우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우 오우 티렉스 귀여워라 어디지? 지금 랩터랑 싸우고 있어 어디다 야 자카라 저거 니가 차대 쳐가지고 유인해 유인해 그냥 한 번만 안다그로 뭘 구워? 오우 그런데 트러노에요 태라노 오 알을 쌌서 도도 의 알 잠깐만 ㄱ 어 으 ㄴ 하 왜 올라가면 알죠?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루꾸막도 음? 근데 야 그 트랙터 어딨냐 아 쟤 있구나 오케이 몰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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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떨어지지 않아 구멍님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거 못탔다 뒤에 따라오는거 봐 저거 구멍님 버리십쇼 도도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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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한다 컬을 틀고 빨리 버리세요 빨리 탔어요 탔어요 자 얘들아 가자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쓰레기 아닙니다 아 얘네 다 쓰레깁니다 얘네들 얘네들 데려가 쓸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가자 어 저거봐요 얘들 살겠다고 아둥마둥 뛰어오는거 보세요 저거 어 얘네 다 쓰레깁니다 쓰레기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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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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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 작은 생명도 살겠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얘네들을 버리고 간다구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코레트는 버립시다 이름이 코레트는 버려도 될거 같아요 이제 메갈로돈 온다 네 코레트는 버리고 아 코레트는 버려졌어 저기 바닷가 중간에 있어 쟤 으아 잠깐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살짝 살짝 어 뒤에 도도 도도 죽을위기 저였어요 지금 어 오 잠깐만 요 밑에 뭐 있어 어 안된다 안된다 도도야 싸우면 안돼 도도야 안돼 도도 nur 한 명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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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도도 날아가는 것 진짜 안돼 상필이 ses 탱irst 예 medidas 어 얘 왜 이래 자꾸 누가 이 누구죠 이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철은 안 넣어 철 안 넣어놓고 딱바닥이 누가 버려서놨는데 이거 누굽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저를 다 뱉히겠다 이제 어 브론도 거의 다 돼가네 이제 아이폰 누르면 인벤토리가 다 열리니까 감사합니다 아쿠베리다 몇 개 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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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베리 왜 죽입니까 지금 와 이 앞에 상어 있네 저 상어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예 상어도 기를 수 있습니다 저 마취총 있거든요 어 자카라 안장 만들.. 잠깐만 자카라 철도둑이 너였구나 야 내려와 내려오라고 야 아이씨 니가 내 철 다 가져갔냐 아 미안 랄랄랄랄 아 진짜 이거 바닷속 탐험하는거 너무 재밌다 우와 잡았다 메갈로돈 미안 미안 메갈로돈의 이빨 탐렐라 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어? 나 널 왜 쏴 야 지금 너 티 그런 속에 내가 쏘겠니? 여러분 고품질 생선살 얻었어요 이거 필요하신분은? 아 지금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체는 도끼로 키면 좋아요 우와 에헤헤하 아 잠깐 아 미안 랄랄랄랄 너 널 왜 쏴 너 티라는 소금 내가 쏘겠니? 여러분 고품질 생선살 얻었어요 이거 필요하신분? 아 지금은 딱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체는 도끼로 키면 좋아요 우와 흰채기 아 잠깐 잠깐 미안해 아 배고팡 이제 이 도도에 저희 티렉스 태우고 날라다닙시다 나중에 안장 채우고 오 좋아 좋아 드랍해가지고 잡고 그러는거에요? 예 와 개꿀이다 아 오졌다 자 그럼 오늘 오늘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로징 오졌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듣 From Of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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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